혜연아 여기에 들고 가 얘야 걔 손 들고 있어 봐요 걔를 손 들고 있어 들고 와봐 장애자야 데려와보라고 걔가 한 마리 죽은게 너무 더워서 그러나보다 자 어디 걔 장애자인데 걔 손 들고 손 들고 오더라고 제가 한 마리 죽겠어 아 응 얘들 너무 더워도 안될거야 사방 그거 저 철로 된거 그런 망으로 된거 고양이 못떠가도 쥐하고 못떠가도 그런거 있으면 좋은데 얘들이 안 덥떠 아 이거 쥐만 벌써 요기 요기 겉으로만 쫙 해도 벌써